아, 다행이다. 어! 마에 부퀴스! 아! 소방차! 너무 좋다. 이건 너무 난다. 10클리 확인만 찍어보자.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람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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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무 졌어. 너무 웃긴 했어. 오늘 제발 찐 거? 시키기 왜 이렇게 힘들었나? 가자, 레츠고. 도전! 자, 오늘은 1코 만에 성공합시다. 소신님한테 더 이상 코인은 그만. 이제 코인 그만 받아야 돼. 맨날 2코, 3코 구질구질했어. 오늘이야말로 1코인만에 성공한다. 보인다. 내 사랑백터. 아, 아까워. 이리 와라. 계속 와라. 숨 쉬어, 숨 쉬어, 숨 쉬어. 여기? 라이스 2킬. 3킬. 2분 30초. 2분 40초. 3위. 마에 3킬을 또 뚫을 것인가. 나이스 3킬. 발소리. 와, 발소리 났는데 어딘지 모르겠다. 문어발? 컨테이너? 컨테이너가 분명하다. 와우, 5킬. 이거 지렸다. 이거 방금 엄청 잘 썼다. 그치? 센스 지렸다. 센스 판단. 그래서 다음. 14. 14. 12. 11. 10. 10. 9. 8. 7. 6. 5. 4. 4. 5. 5. 5. 5. 5. 야, 나이스. 자. 아, 까비. 아, 조금. 아, 지금 2천만 더 했었으면 까비. 아, 소시님 요케까지 져주신다. 너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, 소시님. 타조스 미션 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이번 판 치킨식 키단 100개로 이어가도 될까요? 야무지게 키라로 다녀야겠는걸? 파이널 안에 싸우고 있는 것 같아. 파이널 안이면 여길 수도 있겠다. 여기서. 노란 핀이다. 엄청 가까워. 자전거.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셋, 네네. 자전거. 내가 발소리가 못 들었냐고. 내가 미안합니다. 들어갈까 그냥? 납치지 않다. 여기서 둘러싸야 죽느니. 치킨 놀이죠. 이게 내가 약간 키를 미쳐가지구. 자꾸 총소리만 나면은 다 잡고 싶어서 그런지. 거기냐? 거기냐? ㅋㅋㅋㅋㅋ 있는 거 조심하고 발소리부 왜 뚝배기도 없이 돌아다니냐? 왜 뚝배기도 안 먹지? 던지기만 했을까? 산 옷은 전파 가방이 좀 좋은데? 저거... 쟤 아까 킬로를 많이 띄워다니냐? 아 다행이다 어! 나의 복귀! 아! 소망이 채워 또 왔다 이것만 넣으면 된다 식힌 확인만 찍어보자 괜찮겠지? 됐다 아 이것도 잡는 건데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아 됐다 됐다 10킬의 10생존 뭐야? 너무 깔끔해 소클 너무 좋아 2번이다 됐다 어딘들어 왔다 치킨이 왔다 쏘리실러 무서워 안 돼 물 안 돼 백진호는 안 돼 심장 널어지는 줄 알았다 헉! 발소리 들은 것 같더라니 와아 샷발 봐라 총소리 총소리 맞기 때문에 조심 내가 마지막 총소리 돼가지고 이 구.. 이 주변 구간에선 다 나만 보고 있을까 어? 방 화면 보인 것 같은 거 아 쟤 나만 보면서 오는데 너무.. 어떡하지 아 쟤 뭔가 내 위치 알고 온 애 같았어 예습필 느낌이 쟤 뭔가 내 위치 알고 온 애 같았어 예습필 느낌 존었다 와 술탕 뭐야 1대1대1 내려가자 뭐야 술탕 얘가 깔려고 했던건가 방금 마지막 이쪽 근처에서 났던거 같은데 던질거 전파가방 내놔 저기 총 쏘니까 저기 둘 다 있나 1대1이다 좋은자리 먹자 치킨이다 치킨 치킨치킨 또 삼초끼다 SR에도 쫄지 않지 어딨냐 넌 덤벨 자식아 아 찾았다 쟤도 꽉 했지 바로 피하자 싹 피해 줘네 아 치즈 치킨! 아! 치니! 나이스! 도대체 치킨이다! 치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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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킬 했어? 지금 몇 킬 치킨! 나이스! 나 오늘 되게 잘했는데 다시 보기 보니까 너무 쉽게 잡은 느낌인데 진짜로 힘들었거든? 아하하하하 나 여기서 술탄 잘 깠다 얘도 나 보고 술탄 깔려고 하는데 와... 그 야구 선수... 하하하하하 신난다 하하하 주체